2006년 9월 28일 추석 연휴를 앞둔 목요일이었습니다.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서 이화약국을 운영하던 당시 41세의 약사 황씨가 낮 12시경 미용실에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황씨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후 2시에 예약해두었던 영등동의 미용실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평소 황씨의 단골 미용실이었는데요. 이렇게 전화도 없이 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황씨의 약국과 미용실의 거리는 차로 이동했을 때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예약시간이 2시였고 약국을 나선 시간이 정오인 걸로 봐서는 그 사이 2시간 동안 다른 장소에 들릴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날 황씨는 미용실에만 안 온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둘 있었고요. 그중에 막내가 유치원생이어서 보통 오후 5시에 아이를 데리러 갔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은 거예요. 교사가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봐도 황씨의 휴대폰은 내내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황씨의 남편인 김씨가 익산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미귀가 신고를 접수합니다. 보통은 아시겠지만 성인이 귀가하지 않을 경우에 무작정 수사부터 들어가지는 않아요.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황씨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날 그녀가 약속해둔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더구나 이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황씨는 평소에 굉장히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진술 내용들을 토대로 경찰은 황씨가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닐까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황씨의 실종을 가출이 아닌 사건으로 보고 수사가 시작됐죠. 경찰은 제일 먼저 황씨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조회해요. 그 결과 실종 당일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통화 기록이 전혀 없었고요. 전원도 꺼져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2006년 당시에는 휴대폰 발신 기록만 알 수 있었고 수신 기록은 조회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기록에서는 특별히 어떤 건질 만한 게 없자 경찰은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황씨 명의로 되어 있었던 6개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해요. 그 결과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밖에도 황씨가 거래하는 14개의 시중은행 및 금융 계좌에 대한 추적도 이루어 했는데요. 거래 내역이 없었어요. 황씨 앞으로 수령 가능한 9억 5천만 원의 보험금 그리고 주유 카드까지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납치를 당한 상황이라면 납치범에게서 협박 전화가 걸려올 수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전화도 걸려오지 않습니다. 특이점이라는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경찰은 남편 김씨 그리고 황씨의 친정 식구들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해요. 이들의 통화 목록, 금융 계좌를 다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수상한 점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실종 당시에 황씨가 자신의 BMW 차량을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과 그 이후의 전국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차량 입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외제차가 너무 흔하지만 사실 당시만 해도 BMW 같은 이런 고급 차량을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고급 차량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톨게이트 입출을 확인하면 황씨의 위치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경찰은 2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합니다. 또한 황씨의 부모님 역시 1만 5천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직접 배포하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죠.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여성 약사가 실종됐다는 이 사실은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10월 18일 드디어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한 중학생이 걸어온 전화였어요.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중학생이 황씨의 BMW 차량을 봤다는 거죠. 지방에서 이런 외제차를 목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일한 차를 목격했다? 이런 제보는 매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경찰이 즉시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출동해요. 그런데 이미 차량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학생의 신고가 있기 전에도 같은 지역인 삼례읍 인근에서 황씨와 동일한 차량이 시내를 배회한다는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돌았던 거죠. 어떻게 동일 지역 내에서 황씨의 차량이 계속해서 목격이 됐다는 걸까요? 이렇게 황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은 황씨가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가출한 게 아닐까? 이런 의혹을 품게 돼요. 황씨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역시 범죄 가능성이 아닌 개인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의심도 점점 하게 됐었죠.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 지역 일간지 기자가 마치 자신이 수사 중인 경찰에게 직접 정보를 얻은 것처럼 거짓 기사를 써서 퍼뜨린 거예요. 이 기자는 황씨가 평소에 서울에 사는 한 남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었고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들이 황씨가 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정보를 퍼뜨렸던 겁니다. 이 작은 지역사회에서의 소문은 강력하죠. 이를 시작으로 그 다음부터 황씨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소문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황씨에게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 평소에 황씨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렸다. 잘난 척 허영심이 심한 여자였다. 복잡한 남자 관계 때문에 원한을 사서 청부살인을 당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떠돌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가족들은 황씨가 평소에 부를 과시하는 성향도 아니었고 남에게 원한을 살 이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이 40일이 지속돼요. 11월 8일이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황씨의 실종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해요.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은 황씨의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다시 조사합니다. 그런데 수사 초반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황씨 명의의 다른 카드가 한 장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 진술만 듣고 아까 6개 카드 말씀드렸는데 그 6개의 카드 사용 내역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지 않은 카드가 한 장 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황씨의 실종 당일에 그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이 인출됐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됐죠. 현금이 빠진 이 ATM기가 설치된 해당 은행은요. 황씨 약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경찰은 이 은행의 CCTV를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갔고요. 선명하게 찍힌 어느 수상한 남성의 모습을 포착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혔죠.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당시에는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을 했었대요. 9월 28일 황씨가 실종된 날이죠. 오후 8시 38분경에 약 10분 동안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합니다. 한도 설정이 걸려 있어서 70만 원씩 4번 이렇게 돈을 뽑았던 거예요. 황씨가 납치를 당해서 카드를 뺏겼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 카드를 만약에 초반에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황씨가 생존에 있을 가능성은 너무나도 낮아 보였지만 경찰은 CCTV 속 이 의문의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계속 잡히질 않으니까 결국엔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경찰은 익산 부송동에 있는 한 온천탕에서 CCTV 속 용의자인 황씨의 카드로 돈을 뽑았던 그 남성을 검거하게 됩니다. 31세의 장씨였어요. 어떻게 잡게 된 거냐면 공개 수배를 하고 이틀 뒤인 11월 24일에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바로 이 CCTV 속 용의자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 여성은 수배된 남성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혔고요. 아들에게 자수하도록 권유했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온천탕에서 잡히게 된 거죠. 장씨는 경찰에게 순순히 잡혔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돈만 인출했고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황씨가 이미 살해됐고 공범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경찰이 공범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공범의 행방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놈 휴대폰 내역을 조사했는데 되게 자주 통화하던 남성 두 명을 찾게 돼요. 경찰이 계속 추궁했죠. 결국 장씨는 그들과 함께 황씨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황씨의 납치를 주도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주범이 있었는데 당시 35세의 형씨, 성이 형이에요. 형씨와 31세의 신씨였어요. 장씨를 검거한 다음 날인 25일 경찰은 그들이 은신해 있다는 익산 시내의 PC방과 모텔에서 그들을 긴급체포합니다.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황씨가 사라졌던 9월 28일에 약국에서 나와서 승용차에 오르던 황씨를 주차장에서 납치했고요. 2시간 30분 만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군산시 납포면에 인근 야산에 안매장된 황씨의 시신을 찾아냈죠. 실종 59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이 황씨 한 사람을 데리고 세 명의 범인이 무슨 짓을 했던 건지 지금부터 이 납치살인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범행을 모의하게 된 걸까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범 형씨와 신씨는 20대 시절의 교도소 동기로 만난 사이였어요. 출소 이후에도 직업도 없이 전북 일산 일대를 떠돌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형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2003년 12월에 출소했고요. 익산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거나 사행성 도박장 사업에 관여하는 이런 주로 불법적인 일을 해옵니다. 신씨는 이때까지도 계속 직업 없이 빈둥거리면서 지냈죠. 형씨도 이후에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다 망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수입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형씨가 신씨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티켓다방을 운영했었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운영했던 그 티켓다방을 다시 열자. 이런 명목으로 이제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한 건만 하자 이런 식으로 범행을 제안했던 거죠. 그게 이제 뭐였냐면 고급차,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평소에 특히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여성들을 되게 증오했었대요. 어떤 뭐 자신들과는 다른 그런 특혜층으로 인식을 하면서 한마디로 뭐 열등감이 폭발했던 거죠. 이들은 범행 수치까지 정합니다. 첫째,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현금을 많이 보유한 여성을 노릴 것. 둘째, 평소 생활 패턴 및 동선이 규칙적인 여성을 노릴 것. 그래야 자신들이 범행 계획을 짜기 쉬우니까요. 셋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를 관찰한 뒤에 범행에 착수할 것. 마지막 넷째, 돈을 뺏은 즉시 살해할 것. 이 마지막 수칙을 정할 때는 두 사람의 의견이 좀 갈렸다고 하는데 사실 신씨는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였었대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는 주범 형씨였습니다. 아니 우리 얼굴이 이미 노출됐는데 어떻게 살려두냐. 이런 거죠. 이후에 형씨는 신씨와 단둘이서만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또 다른 교도소 동기였던 장씨. 돈 뽑았던 이놈, 장씨를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서 무작정 익산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딱 자신들이 정해놓은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대상을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하마터면 범행 대상이 될 뻔했다가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던 여성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전 예행 연습까지 합니다. 어떻게 뒤를 밟고 어떻게 납치를 할 건지. 그리고 훔친 차와 시신은 어떻게 유기할 건지. 어디에 유기할 건지. 철저했어요. 그러다가 2006년 8월 말에 이들이 인근에서 보기 힘든 BMW 차량을 몰고 다니는 황씨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약 한 달에 걸쳐서 20차례나 황씨를 미행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어양동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는 걸 알게 돼요. 현금도 많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더구나 매일같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범행 조건과도 딱이었습니다.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주범 형씨가 과거에 황씨 약국에 들려서 현금 만 원을 빌리고 갚은 적도 있었대요. 경찰은 아마도 그때부터 황씨를 범행 대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 결과 좋은 타겟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황씨의 실종 당일이었던 2006년 9월 28일 낮 12시 이들은 미용실에 가기 위해 약국을 나서는 황씨를 지켜보고 있다가 황씨가 주차장에 와서 차에 오르려는 순간 미리 연습했던 대로 황씨의 입을 막고 무작정 조수석으로 밀어넣습니다. 운전은 형씨가 했고요. 뒤에 앉아있던 신씨가 황씨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했어요. 장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장씨는 자기 차로 뒤에서 이들을 바짝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황씨가 혹시라도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대비했던 거죠. 정말 대단한 계획이죠. 이들은 황씨를 데리고 와서 익산시 춘포면에 한적한 농로에 차를 세웁니다. 미리 봐둔 장소예요. 여기서 황씨의 카드를 빼앗았고요. 비밀번호를 알아내요. 그리고 경찰 추적을 피해야 되니까 황씨 차에 미리 준비해뒀던 가짜 번호판까지 달아놓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가 보이시죠. 결국 잡힐 것을. 그런데 황씨 지갑을 뒤져봤더니 현금이 딱 7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출 가능한 돈도 3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황씨가 말해요. 나한테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3천만원 정도를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돈을 주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통 이럴 경우에 범인들이 돈을 다 인출을 하고 나서 피해자를 죽이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피해자가 가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방법은 달랐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불씨에 물어봐요. 비밀번호 뭐라 그랬지? 너 비밀번호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황씨가 똑같은 비밀번호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 불씨에 물어봐도 같은 번호를 말하네. 이 번호가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돈을 뽑기 전에 황씨를 살해한 겁니다. 살해를 지시한 사람은 형씨였고요. 신씨가 8분간에 걸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황씨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이들은 숨진 황씨를 트렁크에 싣고 오후 5시 30분경 군산으로 이동했고요. 납포면 옥실저수지 인근 야산에 도착해서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안매장합니다. 이것도 다 사전에 미리 답사해둔 유기장소였죠. 그리고 이들이 황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동안 현금 인출책을 맡았던 장씨가 황씨가 알려준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인출하려고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은행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실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을 빼려면 해당 ATM 기계에 비밀번호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셋 다. 결국 현금 인출에 실패한 장씨는 다른 은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 번 더 인출을 시도했는데 마찬가지죠. 또다시 실패를 했어요. 결국 오후 8시 20분경 다시 영등동의 은행으로 돌아와서 황씨의 카드로 70만원씩 4차례에 걸쳐 280만원을 인출했던 거예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280만원을 손에 쥔 겁니다. 이들은 돈을 나눠가진 뒤에 밤 10시경에 각자 헤어졌고요. 이후로도 황씨의 BMW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익산시를 활보하고 다녀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절대 안 잡힌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건지. 사실 경찰도 범인들이 차 번호판을 바꿔 달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경찰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범인들은 한 발 더 나가요. 그래서 계속 훔친 차를 몰고 다녔던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는 꼬리가 잡히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안산의 주차장에 황씨의 차를 유기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은행 CCTV 화면에 장씨가 찍혔잖아요. 이걸 가장 먼저 알아본 게 장씨 누나였어요. 누나가 동생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또 본인이 맞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 빨리 자수해라. 권유를 했는데 두려워서 나서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장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있는 장소를 알려줬던 겁니다. 현장 검증에서 이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진 않겠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두 아이는 이제 두 번 다시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예요. 2007년 4월 20일 주범 형씨와 신씨는 1심에서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장씨의 경우에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면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이들이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기에 교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교화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4월 23일 황씨의 아버지가 직접 기자회견을 엽니다.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요.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회견이었어요. 그는 사형제도가 엄연히 현존하는데 백주대낮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화 가능성이 있으면 다 무기형 이하로 선고할 거냐.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7년 7월에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1심 그대로 형씨와 신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장씨는 오히려 징역 5년형으로 감형됩니다. 판결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사형은 국가가 그 필요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영구히 박탈하는 극단의 형벌이므로 사형에 처하려면 단순히 범죄에 대한 응보관념 외에도 범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정과의 유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살인과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생계곤란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범행 내용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형이라는 형벌로서만 응징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게 재판부의 양형 이유였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 형편을 고려해봤을 때 사형은 과하다는 거죠. 황 씨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법정 앞에서 오열하시면서 법이 사형당했다.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라 범치국가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여기서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변한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장 씨는 2011년에 출소를 했을 거예요. 나와서 또 정상인으로 못 살고 다시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모로 사건 초반에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어요. 일단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차량 톨게이트 수사에서도 많은 허점을 보였습니다. 범인들이 황 씨의 차량 번호판을 바꿨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익산시를 막 활보하고 다녔거든요. 결국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경찰은 범인들의 현장검증 때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힙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런 범죄들이 정말 많이 발생했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졌었죠. 이들 대부분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여파로 외제차를 모는 여성들이 경차로 바꾸는 이런 사회적 불안감이 한동안 엄청 높았었다고 합니다. 딸을 살려서 보내주기만 한다면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절규했던 황 씨의 부모님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가짜 뉴스와 거짓 소문들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순간의 화제성을 위해서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언론 경찰의 부실 대응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 이 사건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익산에서 발생한 약사 납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